검은사막의 총괄 프로듀서를 맡고 있는 김재희입니다. 게이머 여러분들께 저희가 만든 검은사막을 선보일 수 있게 돼서 매우 영광이고요. 앞으로 더욱 열심히 만들 테니까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은사막의 캐릭터 디자인팀을 맡고 있는 오윤택이라고 합니다. 검은사막의 멋지고 다양한 캐릭터들을 유저분들께서 하루빨리 만나보시면 합니다. 잘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펄어비스에서 DB팀을 맡고 있는 황지연이라고 합니다. 안정적인 검은사막을 만들기 위해서 팀원 모두 함께 SA지역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저희 검은사막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펄어비스에서 운영 총괄 맡고 있는 박선영입니다. 동남아시아 지역 유저분들의 의견 항상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더 다양하게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더 좋은 운영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검은사막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펄어비스 오디오팀에서 작곡을 맡고 있는 김지혜윤입니다. 저희 오디오팀은 검은사막만의 깊은 오리지널 사운드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펄어비스의 태국 SEA PM을 맡고 있는 김웅비라고 합니다. 지금 CBT를 통해 여러분에게 좋은 게임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곧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테니 기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펄어비스 대표이사 정경인입니다. 이렇게 동남아시아 유저분께 직접 인사드리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가 직접 서비스하는 만큼 많은 애정과 노력을 담았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리며 최고 퀄리티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펄어비스 모든 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곧 있으면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